고규필 배우님 1993년도 데뷔하셨던 고규필 배우님 KBS 20기 공채 탤런트로 합격하시고도 연기활동을 계속 이어보셨습니다 최근 범죄교시3에서 정말 인상깊었던 역할을 해주셨었죠 특별상 CF 스타신인상 배우 고규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갖추면 안됩니다 또 오혜영과 영화 베테랑 사랑해 볼 시 2차 연모 열혈사제 정말 다양한 작품을 찍어주셨었는데요 배우님 저희 수상소감 듣고 싶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신인상이란 거는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광고 찍게 되어서 신인상 받아서 너무 좋고요 사실 광고 찍으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컨셉들로 많이 촬영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재밌는 컨셉으로 많은 광고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광고도 그렇고요 고규필 배우님이 찍으셨던 한단 광고도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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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